안녕하세요. 스픽스 인터뷰 휴먼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영희 변호사님 모시고 본인 어떤 인생 철학 가치를 갖고 계신지 궁금한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노영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한 번 더 깊은 이야기 나누면서 노영희 변호사의 진면목을 확인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과거에 대한변협의 대변인이라고 하실 때는 실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인터뷰에서 이런 게 많이 나왔던데 최근에 인터뷰 준비하면서 노영희 변호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하니까 실제 나와 있는 내용이 너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요즘은 대중평론 시장에서 노영희 팬덤 이런 거 있는 거 잘 아시죠? 전혀 몰랐습니다. 뉴스토마토 같은데 아침에 저도 애청자인데요. 거기 보니까 구독자 18만 명 19만 명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스픽스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오던데 오늘 약간 불편한 질문 좀 드려도 있는 그대로 원래 하시듯이 속 시원하게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영희 팬덤은 왜 생기는 거예요? 아이 팬덤은 없어요. 실제로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할 때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구독자 수가 다른 분에 비해서는 정말 다섯 배, 열 배씩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노영희 변호사의 말씀에 약간 탐봉, 감동 또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생겨서 분명히 팬덤이 있다. 사실 아시잖아요. 팬덤이 남다르다는 것. 모르시면 이 자리에서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런 매력을 시청자들이나 구독자한테 주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팬덤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치 잘 모르고 변호사 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원래 변호사 하기 전에 직업이 아이들을 그러니까 제가 인지심리 전공이었는데 아이들을 영재로 교육시키는 기관을 처음에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을 했었어요. 심리학 박사 수료를 하셨죠? 그때 당시 석사 때부터 그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영재교연구실이라는 CBS에서 부설기관으로 있는 곳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애들을 되게 잘 가르쳤나 봐요. 제가 소질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좋아했어요. 엄마들도 좋아하고 저도 기뻤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키워나갈까 하다가 그러려면 박사를 좀 들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심리학 박사를 했어요. 석사하고 난 다음에. 근데 제가 원래 심리학도 공부를 되게 좋아해서 잘 맞았었는데 박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박사 수료하고 나서 이제 논문을 쓸 것이냐 아니면 그때 당시 제가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아기는 없었거든요. 논문을 쓸 것이냐 아니면 아이가 그냥 이 길을 때려치고 다른 걸 좀 새롭게 해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 논문 쓴다고 해서 내가 뭐 교수 자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일단 애를 먼저 낳자. 애 낳고 난 다음에 한 3년만 딱 시간을 들여가지고 내가 한번 열심히 해서 확실한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애 낳고 난 다음에 바로 시작한 게 사법시험 공부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법시험 공부를 하고 나서 한 3년 만에 이제 붙었어요. 그러고 나서 변호사 되고 변호사 하다가 이제 변협 활동하면서 이러저러 사회적인 이슈로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네. 거꾸로 좀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변호사까지 가기 전에 그 심리학 공부하실 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영재. 영재.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영재성을 드러나게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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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 교육이 되도록 하는 거.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영재는 원래 대충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 것이 이제 발현시키는 것은 아니죠. 정해져 있고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영재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기준이 웩슬러 지능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130 이상이냐 IQ가. 그리고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집중적으로 하나에 집중해서 뭔가 관심 있는 것에 몰두할 수 있느냐 뭐 이제 또 그리고 다른 것들 특별히 관심 없어 하는 것에는 또 관심 없고 제대로 집중 안 하느냐 뭐 이런 게 보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머리가 130인 애들은 많지만 그중에서도 집중력을 가지고 또 영재냐 아니냐 따지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발현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공부 즐거운 공부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냥 묻혀버리는 거야. 그럼 애들은 머리가 좋더라도 좋은 게 소용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자극을 좀 주고 부모님이 신경 써주고 선생님이 알아봐주면 우리나라를 좀 더 잘 발달시킬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인재를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래 그런 걸 하고 싶어서 영재를 했던 거죠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변호사 출신으로서 대중평론회에서 부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심리학을 전공하셨고 심리학으로서 아동의 영재성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상담하면서 오히려 정치 현상을 보는 시각 자체가 남하고 완전히 좀 다르게 이렇게.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또 대학 강사를 10년 했어요. 그렇습니까? 변호사 되기 전에? 네네네. 그리고 변호사 시험 공부할 때도 애 낳을 때도 강사를 했고 애 낳고 나서도 강의를 계속 했어요. 심리학 쪽으로 하죠. 사법시험 공부하면서도 틈틈이 공부를 했어요. 강의를 했어요. 보통 사법시험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네. 네. 왜 그랬냐면 2월달인가에 우리가 시험을 보거든요. 네. 그리고 나온 다음에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제 이게 6월달에 또 한 번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6월달에 2차 시험을 보는 거고 1월달에 나오는 게 1차 시험 보는 거예요. 1차는 금방 점수가 나오니까 6월달에 2차 볼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이 되는데 6월부터 그 다음에 또 까지는 떨어지냐 맞냐를 봐야지 그 다음에 2월달에 1차를 또 보냐가 결정이 되잖아요. 네. 그럼 시간이 남는 거잖아요. 자기는 이제 시험 봐놨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저는 강의를 하러 갔죠. 학교에. 대단하십니다. 사법고치로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쨌든 시간 강의까지 계속하면서 심리학 쪽으로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네. 그러면서 그때도 또 역시 영재를 가르쳤죠. 네. 그때 당시. 어쨌든 여러 가지로 같이 복합적으로는 하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이 조금 다른 사람하고는 달랐던 것 같아요. 제일 크게 다른 게 어떤 거예요. 그러면 일단 심리학적 관점에서 어떤 현상을 관찰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저는 정치학을 전공했는데 또는 사회학을 전공하나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보는 것하고 좀 사회현상이 확실히 다르게 보입니까? 제가 다르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저는 법학만 따로 제대로 공부를 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심리학 베이스인 거죠. 저의 기본은. 근데 심리학이 그냥 당연히 단순히 사람 마음을 알아보는 일이란 게 아니라 저의 전공은 인지심리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정보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는가 이걸 제가 주로 다루는 학문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좀 관심이 있었던 게 창의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성은 가장 좋은 게 똑같은 콘텐츠라도 바라보는 시각을 저렇게나 다르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 어떤 그런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사법시장을 봐가지고 붙었단 말이죠. 그러면 변호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접근하는 게 필요한데 그냥 판사나 검사는 주어진 법조문이나 기존에 나와 있는 판례나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변호사는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새롭게 생각한 관점을 좀 집어넣어서 기존의 사람들하고 다르게 한번 솔루션을 찾아보자.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변호사들이랑 좀 다르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대입하는 방식처럼 일을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자기 일처럼 사무장 시키자고 직접 일을 다하는 것.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내세워서 실제 적용되도록 하다 보니 승률도 상당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민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너의 독자적 주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분들이 보기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있어서 저는 그거는 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의뢰인들이 또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 측면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드러내고 하면 판사도 결국 판결이라는 것이 법리도 있지만 상식과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경쟁력이 있으시다. 말씀 좋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나 현안이나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조금 더 사람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마 사람들에게 말을 좀 해석을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혹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좀 여기서 맨날 똑같이 듣던 말이 아닌 다른 말을 들어서 좀 시원하게 느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평일에 이렇게 이제 방송 활동을 좀 맹렬하게 하시면서도 토요일 일요일 날은 방송을 아예 하지 않고 사실 의뢰인들의 이제 변론 이런 것들 준비한다고 이제 시간을 엄청 보내시는데 언제 쉬세요? 토요일 일요일은 변론 준비하고 평일에는 방송하고 또 법은 나가고 휴식을 어떻게 쉬어? 옛날에는 진짜 미친 듯이 일했었던 데가 있어요. 옛날에. 옛날에. 한 변호사 되고 한 10년, 12년 정도까지는 정말 미친 듯이 일밖에 안 했는데 이제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게을러워서 좀 주말에는 조금 쉬고 나머지 날에는 서면 쓰고 일하고 사람들 만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제가 하나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노영이 변호사가 한때 일을 많이 할 때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간이 아까워서 잠을 적게 자면서 일을 한다.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할 일은 많고 이 정도로 이제 시간을 촘촘히 나누어서 잘 쓰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하시면 기사도 두고 좀 편하게 다니시고 할 것 같은데 이제 계속 자가운전하고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무슨 제 주제에 무슨 기사를 둬요? 아니 제가 잘 아는 변호사 본인도 잘 아시지만 그분은 그래도 좀 시간이라도 이게 좀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기사를 두는 이유가 워낙 활동량이 많고 이러니까 좀 쉬어야지. 좀 쉬어야 되고 잠도 자고 또 전화 자고 정리도 해야 되는데 노베노사님은 또 그렇게도 하지 않고 늘 자가운전하면서 열심히 다니시는 모습이 뭐 저에게는 굉장히 이제 좋게 보였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요즘 방송 많이 하시죠? 평일에는. 아니요. 제가 백선엽 장군을 현충원에 모시는 게 맞냐 안 맞냐 이제 MBN에서 방송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사실은 제가 하고 싶던 말은 이제 그분은 일제시대 때 친일행적을 한 사람이어서 우리 민족을 그렇게 민족을 향해서 총도 들이대고 이랬던 사람인데 현충원에 모시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말을 하기 전에 프롬프트에 백선엽 장군이 직접 자기가 책에다 쓴 바로 제가 지금 한 말. 내 민족에게 총을 들이대 뭐 이런 얘기. 그게 딱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생방송 하는 도중에 그 프롬프트하고 말해서 섞여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백선엽 장군이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런 걸 보더라도 이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그게 섞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말이 하필이면 딱 TV조선이나 조선일보 이렇게 공격하려는 저쪽 우파라고 해야 되겠죠. 그분들이 이제 그거를 딱 잡아가지고 한동안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제가 변명할 수 있는 타임도 아니었고 게다가 강용석이가 하도 저를 그 당시에 공격하고 뭐 고소, 황사고소하고 민사재판도 걸고 그래서 이제 그냥 저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방송을 거의 다 접었죠. 그 공중파 방송을 나가던 MBN도 접고 그때 또 섭섭한 마음도 많이 떠졌죠. 섭섭한 마음도 많았죠. 그리고 YTN 그때 제가 라디오 되게 진행 열심히 잘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그만뒀죠. 왜냐하면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그만두라고 자꾸 연락하고 그러니까 다른 변호사님들한테 미안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그냥 스스로 판단한 거죠. 이거는 내가 그만둔다고 해야지 조용해지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냥 딱 그만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공중파 방송에는 잘 안 나갔고 당시에 TBS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거 하나 하고 나머지 이제 패널로 간다간다하게 나가는 거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그리고 유튜브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쪽에 워낙 또 인기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유튜브에도 매일 이렇게 한두 번씩 나가서 활동하시는 거 저희는 이제 보고 있고요. 아까 언뜻 말씀하셨던 소송 관련된 것도 다 뭐 무혐의나 무죄나 이렇게 다 끝이 나와버린 거죠. 다 저희가 다 이겼죠. 그분들한테는 근데 사과는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왜 사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르면 끝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그분들이 자기네가 나서서 뭐 저한테 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가로사리 연구소, 강영수 변호사 그런 분들이 좀 부추겨서 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뭐 최소한 재판이 끝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 정도는 해야 뭐 명예회복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억울하게 피해를 보셨고 그랬는데 그래서 팬덤이 필요하다는 건 느꼈죠. 그래요? 보호해 주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 마음이 힘들잖아요. 본인이 공격을 당하면 그럴 때 아 당신 괜찮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말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너무 그런 게 좀 아쉬웠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좀 민주당 또는 진보 진영 이런 쪽에 많이 나가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좀 뭐 구전 질문인데요. 네, 괜찮습니다. 보수 유튜버들이 하는 유튜버 시장이 있고 또 진보 쪽에 유튜버들이 하는 시장이 있잖아요. 양극단이 이제 특정한 정치적,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좀 과도하게 사실을 가공하거나 맞아요.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분이 동의는 좀 하십니까? 동의하죠. 유튜브는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심합니까? 진보 보수 진영 이렇게 놓고 보면요. 보수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뭐 그거는 저의 겐쟁이 생각이라서 정확한 건 아니죠. 네, 그럼 좀 나눠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뭐 진보 쪽에 주로 이제 패널로 출연하시니까 이런 쪽에서 좀 개선을 하거나 이렇게 좀 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방송 나갈 때도요. 제가 제일 느꼈던 게 진영 논리가 너무 좀 세다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보면은 민주당 사람들도 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무조건 옹호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이나 뭐 세해누리당이나 이런 당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가 하는 건 무조건 다 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고 아니,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자기 별명들을 잘하나 생각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싫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 자기네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배신자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수박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아마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그래서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힘든 일이 닥쳐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유튜브 하는 쪽을 와서 보니까 유튜브도 결국은 자기를 지지하는 유튜브는 그렇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 있잖아요. 거기는 특별히 더 본인이 원하는 발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쪽으로 자꾸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객관적이랍시고 쓴 소리 해야 되고 옳은 소리 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소리는 그냥 딴 데 가서 들으면 되지 내가 찾아서 여기 가서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반 방송에 나와서 하면 되지 굳이 여기 와서는 사실 듣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내가 궁색한 그 논리를 얘가 조금 멋있게 포장해서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내가 듣고 나의 확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의사결정하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이 논리를 만들어주고 근거를 만들어주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유튜브들이 하는 역할이더라고요. 양쪽에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보다는 성향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을 듣게 해주는 것이 그게 요즘에 유튜브 성격이더라고요. 힐링의 장치다.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벌어지고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자기 눈에 옳다 그러고 막 싸우게 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일단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선을 좀 지키는 차원에서 하면서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런 현상은 비판적 시각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기성 언론들 지상파 종편 그리고 보수 언론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언론의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전에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오히려 유튜브 시장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 유튜브 시장 안에서는 새로운 지지를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내놓지만 또 극단화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어제 딱 극단적으로 느낀 건데요. 어제 TV조선에서 내놓은 단독이라는 보도에 의해서 나온 TV조선이 조선일본직으로 내놓은 게 있어요. 지금 요즘에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그 당시에 쌍방울이라는 그룹에서 20억을 대납해줬네 말았네. 이게 이슈였고 그래서 계속해서 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제 단독에 딱 그게 나온 거예요. 쌍방울 그룹 20억을 이재명 후보의 변호를 맡았던 그 변호사 사무실에 지급한 계좌 확인. 이게 딱 나온 거예요. 보셨죠 어제. 그걸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기자 출신이니까 그 20억이 들어갔던 것은 사실이라도 그 돈의 목적이 뭔지 저는 궁금하죠. 그러니까 기자 출신이니까 그걸 구분해가지고 생각하시잖아요. 한 번 걸러가지고. 그런데 저 같은 일반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걸 딱 보니까 이재명 의원이 그동안 변호사비를 다른 쪽으로 대납받았다는 의혹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서야 드디어 쌍방울에서 직접 줬다는 게 확인이 됐나 보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훨씬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의원이 실제 돈을 이재명을 줬다. 그렇게 생각이 딱 들 거예요. 대부분은 아마 그걸 노리고 했겠죠. TV조선이든 그 단독을 붙인 회사에서는. 언론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겠죠. 왜냐하면 사업적 관계에서 변호사비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 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온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온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회사에는 이태영이라고 하는 이재명 의원을 변호했던 변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남석 변호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남석 변호사가 누군지 아시죠? 이름 들어봤습니다. 이 남석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엄청 친한 예전에 청문회가 대정부질문회가 할 때 국감인가 할 때 윤우진 세무서장 다졌나 안 다졌나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남석열 전화 한번 해봐라 가라고 전화해놨다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엄청 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20억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한 후배인 이 남석에게 간 거였어요. 네.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 얘기는. 그럼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는 거죠. 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재명 의원하고 상관이 전혀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 남석 얘기는 쭉 빼고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의 변호인 사무실에 넣었다. 이것만 넣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목을 뽑으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한 90% 정도 기자의 감각으로 보면 그것은 다른 거래인데 소속된 변호사가 같았겠죠. 이쪽으로 몰기 좋았겠지. 이걸 끝까지 들고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계속 문제를 만들어서 의혹을 부추기고 결국 대납 사건은 존재했다. 이러면서 다른 게 걸리겠죠. 뭐가 나오면. 그렇죠. 그래놓고 그 기사에 딱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데 검찰은 이렇게 했는데 검찰은 그렇게 의심하고 있다. 그게 이제 걔네들이 쓴 기사였고 그 밑에 나온 거는 그렇지만 이재명 변호사 측에서는 이태형 변호사 측에서는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써요. 그런 다음에 이재명 의원에게 확인했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마지막을 정리해요. 대답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말하기가 군책하니 아무 소리 안 했다고 하면서 막연하게 인정하는 것처럼 또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의도는 뭐였습니까? 공중파나 일반 메이저나 이런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유튜브 아니잖아요. 그런 곳에서 그런 언론사에서 이런 장난질을 많이 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KBS나 MBC든 뭐든지 그냥 못 믿는 거야. 이제는 사람들 걸 알아서 그래서 사람들은 유튜브를 찾아가게 되는데 유튜브는 그런 특성들이 또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대한민국의 언론이 어느 정도 국민들로부터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지 아마 거의 과락 수준의 점수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또 기업이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청난 광고나 협찬 받으면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서 정치적 편향성까지 가지고 있다. 이런 말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유튜브를 보는가 그런 종류의 언론사가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본다는 게 하나고 그 다음에 사실 TV조선이나 채널A나 다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냥 종편이라는 혹은 방송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뭔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매체인 양 탈을 뒤집어 쓰고 사실은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혐오를 느낀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쪽에서 잘 안 보고 내가 정말 듣고 싶고 내가 알고 원하는 내가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을 처단내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는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가 그런 면에서 양극단으로 가는 현상이 벌어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가급적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노영희 변호사님의 강한 비판에 저도 기자 출신으로서 통절하게 반성하면서 앞으로 우리 언론인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기여해야 될지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조금 돌아가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원래 대원외고를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특성여대 심리학과 대원외고는 그 당시에는 뺑뺏돌리는 학교였습니까? 아니요. 시험발사였죠. 그래도 외고면 그런데 심리학을 그 당시에 이렇게 선택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전농여자중학교를 나왔어요. 전농여자중학교는 19반이 있었고 한 반에 76명씩이었어요. 엄청나죠. 그러면은 1,400명 정도 학생이 네. 하여튼간 70명 20반이라고 치고 70명이라고 치고 그러면은 1,400명 1,400명까지 됐는데 제가 그때 반에서 거의 1등, 2등은 했어요. 한 반에서 예중에서? 네. 그렇죠. 그 정도는 했어요. 네. 잘하셨네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내가 중3 될 때 연애고 성적도 좋았겠죠. 그런데 그때 외국어 고등학교가 생긴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외국어 고등학교는 그때 정식 인간을 받지 못한 전수학교였었어요. 대원외고가.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한번 가볼까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번 해볼까 이런 거. 그래서 한번 가볼까 그랬는데 나랑 친한 남자애가 자기 거의 간대. 그래서 걔나 나랑 같이 시험 보러 갔죠. 걔 떨어지고 나는 붙었지. 그래서 내가 이걸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번 가보자 생각했어요. 외국어를 되게 잘 시켜주고 특화됐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갔는데 그다음에 전수학교가 당연히 시스템이 바뀌었으니까 고쳐졌으니까 정상적인 학교가 됐겠죠. 특성 목적고가 됐겠죠.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공부를 하는 것만 하는 것만 하는 것만 하긴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학교는 딱 두 가지 특성이 있었는데 공부를 아주 잘하거나 공부를 아주 못하는데 집이 부자거나 저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 좀 그냥 잘하는 어중간은 편하게 속하겠죠. 부자인 것처럼 안 보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내신은 되게 안 좋았겠죠. 공부를 잘하는데 내신은 별로고. 우리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내신은 안 좋았어요. 내신은 중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내신은 안 좋고 대신에 시험 보면 성적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을 건 학력고사 성적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시험 볼 때 학력고사 보는 날 내가 그동안에 내신은 안 좋았으니까 한 케이크를 많이 하려면 시험 진짜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이제 걸면 불안하니까 우왕청시만 먹어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난 처음으로 우왕청시만 이따만 하고 하나 먹었어요. 아침에. 처음 먹어봤는데 그거 먹고 가서 잤어요. 그렇게 오자면 취하는데 처음 먹어봐요. 난 처음 그건 몰랐어요.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몰랐고 그냥 엄마한테 달라고 해서 먹고서 갔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너무 마음 편해지고 시험 못 보면 어때? 그래서 먹었는데 정말 졸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시험 잘 봐야 되는 국수, 영 이런 과목들을 다 망쳤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성적이 나왔는데 우리 엄마가 재수는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나는 원래 이과였는데 그냥 후기로 문과로 내가 보니까 과학하고 좀 관련되는 부분이 심리학과인 것 같아서 그래서 간 거예요. 아니 뭐 덕성여도 아주 훌륭한 대학이고 그때 당시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좀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 학교는 너무 좋은 학교예요. 어찌됐든 덕성여도에 나와서 심리학 쪽으로 출발했을 때는 원래 대학교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선생님께서 저를 인지심이 공부하려고 특별히 지도를 해주셨고 저희가 그때 무슨 검사했는데 기억력 이런 거에서 1등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널 키워주봐 막 그랬었죠. 그래서 성대에 그분의 지도교수님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갔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인연에 의해서 변호사 시험 공부를 하게 됐고 3년 만에 합격을 하고 변호사 시험 공부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 낳고 나서 내가 3년 동안 공부해서 박사 논문 따고 그 돈 똑같이 들여서 학교를 쫓아다니면서 머리 숙여가지고 교수해달라고 시켜달라고 하는 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시험만 붙으면 무조건 내가 되는 게 뭐가 있나 그 당시 생각해봤더니 사법 시험이어서 그냥 그러면 차라리 이걸 해보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쉽게 마치 운전면허 시험 통과하듯이 말씀하시지만 사법고시를 한다는 게 3년 동안 그것도 아이를 키우면서 또 대학에 강의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하여튼 엄청 고생하셨겠습니다. 그때 고생했는데 고생했는지 모르고요. 일단 어느 순간 딱 계대에 오르면 되더라고요. 제일 어려웠던 게 대리랑 본인이라는 그런 민법의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을 처음에 이해 못하고 진짜 헤맸거든요. 어느 순간 딱 대리가 뭐고 본인이 먼저 내가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좀 잘하게 됐어요.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 우리 시청자 위에서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해요? 디테일에 강해야 돼요. 하나하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저는 공부를 못하니까 제 얘기는 그냥 흘러들으시는데 똑같아 보이거나 비슷해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다 달라요. A가 있고 A 플러스가 있고 A2 플러스가 있고 A3가 있고요. A도 딱 삼각형으로 딱딱 직선으로 된 게 있고 좀 동그란 게 있고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게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공부를 자꾸 읽어야 되죠. 아 다른 거를 차이를 계속 질문하면서 이게 왜 다른지를 질문하고 다시 스스로 답을 내고 반복하는 것이 맞다. 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세상사의 이치도 대충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 거는 자기가 잘 모르면 그냥 생각하지 말고 계속 들여다보고 계속 반복하는 거. 반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차이가 있든 없든 계속 쳐다보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생사도 그렇게 합니까?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도 반복해서 보면서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점을 느끼고 이렇게 해야 좀 더 깊이 보이나? 저는 운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농담처럼 하시는 말씀이고 그 운도 준비되지 않는 사람한테 오지도 않는 건데 근데 변호사 되고 나서는 되게 그 직업의 특징이나 실제로 활동하시면서 만족스럽긴 합니까? 네 만족해요. 저는 옛날에 책을 되게 많이 읽었었어요. 어렸을 때 진짜 책을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었던 것도 많이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결국 변호라는 게 사람하고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법이라고 하는 거는 문장으로 다 정해져 있고 확실한 것 같지만 빈 구석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메꿔주는 작업을 하는 거라 저는 이 직업이 그리고 저는 약간 특이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서 그리고 좀 논리적인 면도 좀 있어요.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논리학을 되게 좋아했고 수학을 잘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 일인데 저희들처럼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그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결판을 보잖아요. 그래서 늘 당사자주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아무래도 법률가로 활동하시면 타인을 삶에 대해서 변호해주고 보호해주고 또 새로운 결론을 얻어내도록 하면 약간 남의 인생을 살아주는 듯한 이런 느낌은 없습니까? 엄청 많죠. 그래서 이혼 조정을 하면 힘들어요. 당사자가 내가 된 것 같아요. 빙의가 돼요. 내가 남편, 내가 붕의가 되는 것처럼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변호사들이 초창기에는 되게 의욕이 강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당사자가 돼가지고 막 미친 듯이 그 사건이 빠져들어요. 그리고 사건 지면 너무 못 살겠어요. 넌 꼭 이기고 싶고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기고 싶어요. 그래서 막 영혼 갈아놓고 이긴 적도 몇 번 있어요. 근데 그렇게는 하면 요절해요. 요절. 아, 그래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당사자라면 딱 그 여기에만 갇혀 있거든요. 제3자가 어떻게 바라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판사 입장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힘든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게 돼요. 당사자의 입장이 되기도 하고 제3자의 관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느냐에 눈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면서 사실 거예요? 이렇게 정치평론 또는 대중평론, 법률과의 활동을 동시에 계속 하시려고 생각합니까? 저는 뭐 내가 정말로 잘하려면 정치인이 돼야지 정치평론을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정치 안에 들어가지도 않은데 바깥에서 막 얘기해봐야 피상적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것도 싫어요, 솔직히. 그래서 나는 정치평론을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이제 사건을 보는 본질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파악하는 건 남들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능력을 좀 살려서 앞으로 뭐 평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분석하는 거. 그런 거는 계속 하고 싶은데 저는 좀 재미있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웃긴 거, 유쾌한 거, 가벼운 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미있고 유쾌하고 웃기는 거를 우리 현실정치판에 직접 가지고 들어가서 국민들한테 선택평을 넓혀주는데 재미도 있어서 이거 찍어도 괜찮고, 저거 찍어도 괜찮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다음에 귀에 오시면 직접 선출적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실 의향도 있으시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그건 없어요. 그거는 하면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더라고요. 조금 전에 그러니까 뭔가 정치를 직접 해야... 해야지만 되니까 나는 그걸 못하고 대신에 다른 재미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정치 주변에서 재미를 더욱더 이렇게 제공하는 쪽으로 사주고 싶다. 저는 심리학자잖아요. 그리고 제가 글도 쓰거든요. 그래서 소설도 좀 쓰고 싶고 심리학적인 그런 꽁투나 사회 현상에 대해서 조금 분석도 하고 싶고 제가 또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부동산으로 돈도 벌고 싶고 공부도 많이 하고 싶고 그런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예전에 공청심사위원회 민주당에 비례대표 공심회에 들어가셨고 또 요즘 들어보면 자기 공청심사위원장으로서 가장 유력할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다. 왜냐하면 노예 변호사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관점 이런 것이 진보정당 쪽에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니 어떤 식으로 하든 활약을 맹활약하셔서 의뢰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좀 더 윤택하고 정신적으로 더 성숙하도록 해주는 데 기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있습니다. 스픽스 별 언론도 아닌데 이렇게 나와주시는데 인지심리 학자의 관점에서 스픽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스픽스는 지금 제가 알기로 만들어진 지 두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구독자가 2만 5천 명이 넘었고요. 조회수, 쇼츠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스픽스를 잘 몰라서 잘 못 볼 뿐이지 여기 나오시는 패널들이나 우리 전기암평론가미도 사실 공중파에서 많이 패널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쟁쟁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발전할 것 같고요. 특히 한쪽으로만 매몰되어 있지 않으니까 좀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서 그래도 어쨌든 이 스픽스라고 하는 방송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정치나 올바른 시각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면에서 저는 매우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주제 파악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만 오늘 노영희 변호사 말씀 중에 인지심리학자께서 저희들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부분은 꼭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와신 상남의 자체로 매일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노영희 변호사 인터뷰 보셨는데요. 노영희 변호사님을 통해서 웃고 싶은 분은 좀 더 웃고 희망을 잃어버린 분은 희망을 다시 찾아서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되는데 저나 노영희 변호사나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기여하면서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픽스 인터뷰 휴먼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